Q. 미래소녀의 콜준베 시작 둘 셋! 미래소녀의 콜준베 시작 안녕하세요 미래소녀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미래소녀의 콜준베 시작하겠습니다 시영아 하나 뽑아줘 우리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게 100점부터 뜯어볼까요? 누가 100점이 궁금하긴 해 몸풀기 해야 할 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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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찢었어요 쥐쥐쥐! 그냥 해! 근데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게임이에요 해봤지만 이게 몸풀기면 저희는 오늘 끝난 겁니다 저는 고대는 사람이 있네요 아 고대는 해보는 거 초성 게임이에요 초성 두 번이나 빨리 가 지읒 지읒 하나 둘 셋 쥐쥐! 하나 둘 셋 쥐쥐! 쥐쥐! 하나 둘 셋 안 해 말해야 돼 아 너 왜 좀 일부러 맞춰 일부러 탈락으로 맞춰봐 이게 진짜 어려워 땡 탈락으로 맞춰봐 이게 탈락이에요? 원래는 탈락이죠 아 원래는 탈락인데 이제 순서를 바꿔 원래 순서를 바꿔 이게 진짜 오케이 순서를 바꿔 봅시다 배스킨라빈스 31아이스크림 이름 맞춘 미드초코 몽봉 큐딩 crop 민드 초콜릿칩 레인보우 피스타 측 아mund 구구앤 쿠킹 크림 asse credited 초콜릿 connecting 파時間 그럼 저희 10점 획득 통해 어쨌든 구구앤 쿠킹 크림 저 암호가 뜯어. 뜯고 싶은 거. 또 가운데야? 와.. 사운드업 뮤직! 사운드업 뮤직? 이게 뭐야? 일회는 3번이에요. 네. 노래의 총 길이는 알려드릴게요. 총 길이는 3분 22초. 짧은데 많이. 어? 이거 K-POP이다? 길러도 3분 22. 그냥 우리 노래만 아니면 난 맞출 수 있어. 몇 초 하겠다, 몇 초? 5초. 5초? 5초로. 5초로 하겠습니다! 6초로! 1, 2, 2, 1. 으 terus界ая! 잠깐IX 미스코! екoster streaming. 오! 오! 지금 시작했어요! 입술은 맛있어! 10점 맞자의 10점! 10점 맞자의 10점! 몇 점? 7점 만점의 시점 10점 만점의 시점 10점 만점의 시점 잘 잡았다 잘 잡았어 6점 만점의 시점 10점 만점의 시점 10점 50점 20번 만점 20번 만점 2번 만점에서 1점 만점 배고파요? 콘셉트 콘셉트 삼형씨 콘셉트 삼형씨 뭐가? 콘셉트 삼형씨 누가 할까요? 유빈이 일단 유빈이 시형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시형이는 안 돼 아니야 시형이는 안 돼 우리 지면 안 되잖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형이 한번 가볼까요? 다른 데 쓸 수도 있어 카엘이가 맨날 시켜가지고 집에서 새벽에 연습할 수 있어 카엘이가 항상 시켜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어 근데 너가 잘하면 분량 뽑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카엘, 유빈, 시형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 무릎이 아프다 지 지금 이 순간 개 개 개 개 개를 보고 싶다 무 무 무 세수 몸이 많이 아니야 땡 근데 이거 마음이 막 이런 거잖아요 개가 지금 마음을 가야지 하는 거 시형이 빨간색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또또야 보고싶다 울어 빨리 한번 울어 울어 진짜 울 거 같아 살려줘도 되잖아 살려줘도 되잖아 살려줘도 되잖아 와 이거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팬분들아 하나 둘 셋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 잠깐만 내 주원이 이 차가 어렵다 아니 있잖아 나의 불씨 탈아 아니 이 차로 아 그렇네 미안해 살려줘도 되요 저 안 되면 뭐 하트 하트 해줘 하트 개 개 비선배님 생각보다 눈도 딱 좋네 비선배님 그 노래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로 바꾸자 라는 노래를 한 번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다 나로 바꾸자 나로 바꾸자 아이고 제가 직계사장 스폰지와의 직계사장 선배님 아 직계사장 직계사장 직계사장님을 진짜 잘 따라하는데 네 직계사장 이건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진짜 잘해요 이거 오 스폰지밥 난 톤이 좋아 사라져 사라져 오 그걸 해볼게요 뭐예요? 요즘 또 펜트하우스가 탓하잖아요 또 제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볼 수 있단 말이죠 천서진 선배님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형 단테 선배님 할 수 있어요? 벌써 하고 있는 단테 오케이 단테 선배님 레디 액션 아 무슨 소리세요? 우리 단테씨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나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 그건 각방을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막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막 누구를 죽여버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나 애교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이현 와 와 이겼다 이겼다 와 진짜 후하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펜바타의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펜바타의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펜바타의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숨겨진 저 그럼 이제 몇 점이죠? 70점인가요? 70점 30점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좋죠 N NW NW N 2 1 2 2 2 3 2 3 2 3 2 3 성공했어 3 성공 성공 이건 무조건 분열전이다 팀 묵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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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딱 한 거였어 딱 한 거였어 유빈이랑 오셨어 근데 또 게임 잘하는 게임 잘하는 셋이잖아 우리 둘도 짠아 팀토계 한번 할까요? 아 오케이 팀토계 둘부터 하시죠 린빈즈 린빈즈 가겠습니다 5 6 내 꽃이 생겹고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봐 아 역시 왜 웃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동굴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 둘 셋 치즈 치즈 다 뒤로 붙였길래 저도 치즈 제 일개는 하나도 없어요 치즈가 안해놓은거에요 그냥 두 명 정도 두 명 정도 한 번 뽑아볼까요? 응 그대로 뽑아 그러면 딱 이렇게 생신다 봐도 될까요? 네 띵 이거 너무 쉬운다는 얘기 아니 봐도 될까요? 근데 조용히 해요 진짜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갈게요 준비 시작 시작 바로 오 오 오 오 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주식은 전통기 수제보다ilo 마음대로 할인 하면 미 considers 그게 질페양 시끄러에게 있어 وج부네요 시간 제한있어? 갈ле 마지막으로 최현대시메 주십사 실패 실패 다 오셨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게 진짜 많은데요 맞고 끝났어 그냥 성공해야겠다 남은 거 맞습니다 최고대시메은 81위였습니다 성공했어 자 이제 가볼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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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최고 대신에는 77! 오! 한 번도 안 넘었어!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얘가 먹는데 진짜 꼽을 것 같았어! 맞아! 이런 거 먹고 있어! 성공! 성공!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거 뒤에! 성공! 그러면 리더부터! 어? 아니야 리더는 마지막이야! 만성 듣고! 그럼 마지막부터! 하나 둘 셋! 나 슬퍼해서 너무 슬퍼!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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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 귀여워! 아 귀여워! 저는 그러면 그냥 가뿐하게 애교송으로 하겠습니다! 오! 와우! 냠냠송으로 갈게요!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 어떡하지? 포동포동한 내 뱃잘! 오늘부터 네 거야!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라스트! 우리 대낭의! 퀴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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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애교 학습 시작한 거예요? 엔딩 무대!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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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장전! 장전! 잊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잊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잊잖아!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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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진짜 잘하네요! 최고의 선배! 제일 귀여웠어! 제일 더워 지금! 숨을 두었을 때 이렇게 귀여운 사람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해! 몇 점이다 그러면? 70점! 100점! 100점! 그럼 골든벳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든벳 올려주세요! 골든벳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골든벳인가요? 골든벳? 네 이렇게 팬바타에서 또 좋게 지금부터 골든벳을 하고 갑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징글징글하게 게임 하긴 했지만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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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껏의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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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